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코너죠. 국제민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 잘 막았다. 외신에서 계속 평가하다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 외신도 주목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적 사례로 사실 초반부터 거론이 됐었습니다. 부러움과 찬사의 대상이 됐다가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 사건 그걸 맞이하면서 한동안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외신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런 것들이 전해지다가 정말 방역요원들의 사투 끝에 모범적 국가로 변신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 사태가 다시 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다면 또 한 번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5월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출구 전략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마당에 한국의 이번 소식에 지금 유럽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전 세계 방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한국에 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에 새로운 확진자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독일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사망 피해가 아주 적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피해 추세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자 보도를 통해서 한국, 독일, 중국 이런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새롭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제한 조치 완화를 모색 중인 각국 정부들이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1일부터 대대적인 격려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거든요.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도 역시 11일부터 음식점들의 야외 영업이 재개가 됐고요. 덴마크는 각종 상점들의 영업 재개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는 중고등학교 개학 시작됐고.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앞서 말씀드린 국가들보다 상황이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는 야외 운동이 무제한 허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이탈리아 이동 제한 조치가 아직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계획보다는 일찍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세피의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화 조치가 한국의 사례로 인해서 주춤해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로써 사회적 제한 조치의 완화를 모색 중인 각국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시 부각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알 수 없는 국내 지역 감염 이 사례니까 유럽 나라들도 풀었다가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은 유럽 국가들이 이동 제한에서 벗어나겠다는 첫 걸음을 내딛는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코로나19 확산 소식 이것은 다시 제한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죠. 르 피가로 같은 경우에 역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현재 주민들의 이동 금지령을 해제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프랑스에게도 일종의 경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태원 클럽 이용자의 무책임한 행동은 오랫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경계가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5월 1일에 긴 주말 연휴 기간에 일어났다 이런 자세한 소식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점진적인 소비 회복에 큰 타격을 입히고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유럽 나라에게도 경종을 울렸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도 타격이다. 그렇죠.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그 보도가 나올 때가 그게 11일자 보도인데 우리나라의 5월 10일 상황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규 확진자가 34명으로 집계될 때였는데 이 신문은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국내 감염자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감염자들이 주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국내 감염자가 급등한 사실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때 중국 외 지역에서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체하기 위해서 대규모 진단검사 그다음에 최첨단 접촉자 추적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아왔다면서 이번 사태 확산은 한국 정부에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약간의 부주의가 한꺼번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아까 소개해드린 프랑스의 르피가로 그 신문도 똑같이 이 점 지적합니다. 보니까 특파원이 직접 지난 일요일에 이태원을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11일자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으로 불타오른 서울의 밤거리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술이 덜 깬 일요일 이태원의 거리는 평소와 달리 적막감이 돌고 있었다. 선정적 네온 불빛은 당국의 행정명령으로 모두 꺼져버렸다. 이런 묘사가 있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판정을 받은 남성이 54명을 감염시켜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세계적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국에 다시 감염자 폭증을 우려시키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포스트 코로나의 선두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경제 전략을 발표한 순간에 이 사건으로 찬물을 끼얹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프랑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몇십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근 반응을 좀 봤는데 한 네티즌이 우리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을 수 없었을까 이런 반응이 나왔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확진자가 54명의 감염자를 양산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54명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겠지만 프랑스는 17만 6천 확진자에다가 2만 6천 3백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상황을 또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유럽 국가들이 우리 이태원발 감염 가지고 한국을 뭐라고 할 처지는 못 돼요. 그렇죠.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신문은 현재 한국 당국이 지금까지 전국적인 주민 이동 금지를 취하지 않고도 전염병을 막아낼 수 있게 해 준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이번 새로운 감염 발생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전하면서 확진자의 카드 이용 내역 그다음에 cctv를 이용해서 모든 감염자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당일 이태원 클럽들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1510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역 능력과 관련해서 유럽 언론들이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인권 침해 우려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르 피가로지는 이걸 좀 의식한 새서인지 한국 역학조사관들은 휴대폰을 통한 gps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이 gps는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며칠 좀 지난 외신 보도를 쭉 요약해 주시니까 숫자가 조금 조금씩 좀 다른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어디서 감염이 생기면 그와 접촉한 사람들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파악을 해서 빨리 진단검사하도록 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이 대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요. 다만 감염로 추적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신분을 숨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확진자들의 나이, 성별, 거주지역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지인들은 공개 정보를 교차 확인해서 감염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때문에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더 강화된 우려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다면서요?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특히 외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앞서 두 보도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의 방역 능력, 이번 사태를 극복하리라는 점을 외신들은 크게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제도적 차원의 민주국가로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집념, 그런 걸로 방역과 민주주의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보여줬는데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의 전 총리죠. 라파랭 총리도 한국을 민주주의와 방역을 모범적으로 조화시킨 나라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다만 제도적 민주주의와 달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한국을 여전히 문화적, 비민주적 국가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박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여론 주도층이 주로 찾는 정치 매체죠. The Hill. 이 매체가 11일 한국의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 대유행이 있을 때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에 맞서 싸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무지로 인한 치명적 공격에도 익숙해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맞선 한국의 공중보건 대응이 찬세를 받고 있는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의 역사가 되풀이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성정체성이 이런 사태를 만든 본질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과거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요. 도처에서 외국인과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한 일을 유럽인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구인들 입장에서는 전염병 위기가 올 때마다 저주와 혐오로 돌파구를 찾았던 자신들의 과오 이거를 21세기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블룸버그 통신도 역시 11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전략이 결국은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나와서 검사받으라는 한국의 방역 전략이 동성애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형 방역 모델이라는 것이 투명성 그다음에 자발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적인 요소의 첨단 기술이 만나서 이뤄낸 그런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주와 혐오로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숨어들게 만들므로서 한국형 방역 전략의 최대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적 방역 모델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자체도 익명으로 무료로 할 테니 다들 나와서 빨리 검사받으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바탕에는 아직 우리가 문화적 민주주의기는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정의기억연대 또 이용순 할머니 관련돼서는 일본 언론 보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보도가 꽤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의 최대 부수 일간지죠. 요미우리 신문이 12일 보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 활동가인 윤미향 씨에 대해서 전 위안부의 비판이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2015년 한일 합의로 결정된 현금 지급의 피해자들이 응하지 말도록 당시 정대협 그러니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측에서 압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수요 집회도 한일 5호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그랬고 또?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이죠. 앞서서 그러니까 9일자 보도입니다. 정의연을 비판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대사관 앞의 집회에 대해서 이 집회는 증오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집회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로 반일 활동을 계속해온 윤미향 씨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파를 중심으로 위안부를 이용해왔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왔다면서 위안부로부터의 직접적인 비판에 의해서 윤미향 씨의 의혹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요미우리도 그렇고 산케이도 그렇고 이런 문제제기 의혹제기가 있었다는 보도 이후에 해명이나 이런 보도들이 쭉 다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 뒤로 사실 관련 보도들이 주로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는 많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들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보도가 나오고 정치적인 공방이 있는데 결국 이게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씨 측 이사장 측 그다음에 가자평화인권당의 최용상 대표 측 간의 진실공방 이게 굉장히 시작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는 지금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밝혀진 바 없죠? 아무튼 의혹이에요. 거기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보도가 전혀 없고요. 최근에 이용수 할머니 측의 최봉태 변호사가 정의연 회계 문제는 지협적인 문제고 정의연과 할머니를 일간질하려는 일본 극우의 노림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어떤 이런 정치적인 뭔가 배경 이런 것들은 전혀 제가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요미오신문 전부 봤거든요. 이런 관련 보도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런 보도는 없고 그냥 아무튼 문제제기 그것만 보도한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 이거를 이 논쟁과 계속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평화 인권당 후보들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 탈락한 이후에 민주당과 갈등을 빚었던 그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 없이 그냥 정의기억 연대에 대한 공격과 문제제기가 있다. 그렇죠. 거기까지만 보도한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국제문제평론가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